내가 40살이 되었더니 예수님의 그림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 그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살이 돼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예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지 않았던 밝고 행복하고 2000년 전에 왔던 그런 성경에 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림의 작업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